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씬의 초대상. 세상 힙한 무당들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신박하고 신명나는 영화, 대무가의 배우 양현민 씨, 류경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는데 인사 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양현민 씨는 보는 라디오가 생방이 처음이시라고 지금 엄청 긴장이 되시나요? 네. 설레이고 좋습니다. 우리 경수 씨는 또 시내타운 두 번째라 좀 괜찮죠, 이제? 네, 아니 원래 그랬는데 형이 이제 밑에서 만났는데 좀 긴장된다고 그래가지고 저까지 같이 갑자기 긴장됐어요. 전염돼가지고. 또 욕만 안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아요. 경수님이 류경수 씨, 어? 이름이 같네요. 나온다고 해서 아내가 보라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이름은 똑같으면서 다르게 생겼냐고 아내가 그러셨던 거. 닮으면 더 이상한 게 있지 않을까요? 아휴, 구박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5838님이 저 양현민 님 너무 좋아해요. 진짜 얼굴만 봐도 웃긴 분이에요. 오늘도 빵빵 터지는 입담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보실래요? 줄리 님이 류경수 배우님 요즘 청춘 MT 보고 완전 팬이 됐다고 너무 수줍어하는 모습이 귀여웠다고 계속 짤도 찾아보고 1일 1짤 한다고 오늘도 팬싱으로 꼭 영화 찾아본다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요. 0326님도 청춘 MT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다고 예능감까지 갖춘 것 같다고 고요 속에 외침 힌트를 못 알아들으니까 눈빛이 막 이글이글하면서 승부욕이 타올랐대요. 아니 원래 이렇게 승부욕 그리고 예능 욕심 좀 있으셨어요? 승부욕은 좀 있는 것 같고 예능 욕심은 이제 저는 보는 게 더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는 게 재밌어요. 저는 어렵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참 분위기가 좋아 보여요. 어때요? 어떤 게요? 청춘 MT요? 저는 짤을 많이 봤는데 재밌겠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다들 되게 이제 또래니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저도 이제 낯가림이 있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서로 이제 연결고리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작품에 같이 나오고. 네. 그런 얘기들 하니까 되게 금방 가까워지더라고요. 5977님이 영화계에는 3대 페르소나가 있다는 거 아시냐고.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 윤종빈 감독과 하정호 배우 그리고 극한직업의 이병헌 감독님과 양현민 배우라고. 스물 극한직업 최근 또 드림까지 쭉 함께 하셨어요. 현민 씨의 연극을 보고 먼저 캐스팅 제의를 하셨었다고. 그렇죠. 제 공연을 보러 오셨었고. 그래서 같이 영화를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해서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지금까지 영화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으셨겠다 정말. 정수님이 현민 님 스물에서 김우빈 씨한테 손 밟히고 프라이팬에 손 맞았던 그분 맞죠? 네. 맞습니다. 제 손이 다 아팠다고. 완전 씬스틸러라고. 그런데 이 역할에 실제 현민 씨의 이야기가 포함이 됐었다고요? 거기에 보면 강하늘 배우가 나레이션으로 하는 해병대 수색대 출신의 무도 몇 단. 그게 제 얘기가 좀 들어가 있죠. 실제로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고 태권도는 3단이지만 아마 거기서는 좀 과장되게 10단 이렇게 나오냐.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웃겨요. 와 진짜. 그게 원래는 호라이팬을 맞고 끝나는 거였는데 김우빈 배우가 회오리 펀치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회오리 펀치를 하는 저 발에 한 번 더 밟히면 더 재밌겠다 그러셔가지고 실제로 세게 밟아줘서 너무 고맙고 아팠어요. 서로 열정 넘치게 그렇게 만드신 장면이군요. 혜주 님이 영화 브로커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저도요. 류경수 오빠의 깨알 까메오 등장. 평소에 고래에다 감독님 팬이었다는데 성덕됐네요 하셨어요. 이태원 클라스를 재밌게 보셨다고 또 감독님이. 네. 제가 너무 팬이니까 이제 정말 조심스럽게 잘 안 하는데 사진 같이 찍어도 되냐고 여쭤봤어요. 당연히 찍어 당연한다는 듯이 찍어주시고 본인도 이제 딸에게 자랑을 해야겠다며 사진을 찍으셔서 보냈어요. 딸이 또 팬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또 촬영하면서 소탈함에 또 반했다고요 감독님한테. 맞아요. 그냥 부산 양산 이런 시내를 그냥 걸어다니세요. 혼자 이렇게. 아니면 스태프분이랑 같이 이렇게 걸어다니시든가. 되게 뭔가 조금 어떤 정서적으로 어떤 말의 감동도 잘 받으시는 것 같고. 되게 그냥 편안한 어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친근함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작품들이 나오나 봐요. 맞아요. 5293님이 양현민 씨 드라마 오늘의 웹툰 재미있게 봤어요. 콰이터 요정 권영배 PD 역으로 나왔는데 어찌나 귀여우신지. 그런데 촬영할 때 현민 씨만의 특별한 애드립이 있었는데 편집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못 봐서 너무 아쉽다고. 또 기억에 남는 애드립이 있냐고. 나름대로 그냥 사자성어를 많이 쓰는 캐릭터로 생각을 했는데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여기가 오합지졸이야. 이런 식으로 기고만장하지마.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건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평소에 되게 재미있으신가 봐요. 계속 빵빵 터지시네요. 너무 진짜 실제로는 더 너무 재미있어요. 그렇구나. 술을 좀 먹어야. 술을 못 먹어서. 왜요? 아이를 지금 갖기 위해서. 좋아하는 술을 잠깐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같이 작품하고 싶네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보고 싶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재미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도 너무 영광이죠. 그래도 덕분에 그렇게 농담을 많이 하시고 애드립 많이 하시면 현장 분위기가 덕분에 너무 좋아졌을 것 같아요. 다들 웃어는 주시는데 그게 비웃음인지 진짜 웃음인지 모르겠지만 웃어는 주셨어요. 아유 그게 계속 빠져들더라고요. 그런 농담들이. 4880님이 영화 대무가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봤다고 언제 개봉하나 손꼽아 기다렸는데 와 배우들의 연기 대결 다시 한번 볼 생각하니 설레네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관객분들한테 입소문이 나고 있대요. 사전 시사회를 통해서 봤던 관객분들이 너무 너무 좋다고 연기들이 미쳤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영화 대무가 바로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시내타운 듣고 영화관으로 여러분 달려가시면 지금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우리 경수 씨가 대무가 어떤 이야기인지 줄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뭐 이렇게 신옥처럼 말씀드리면 용아디용한 소문난 전설의 대무가 비트로 뭉친 신발 떨어진 세 명의 무당들이 각자 일생일대의 한탕을 위해서 프리스타일 구판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활극을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뭔가 굉장히 세련됐을 것 같은데 영화 제목인 대무가는 뭘 뜻하나요 혹시 연민 씨가. 그게 이제 큰데 무당 무 노래가 해갖고요. 큰무당의 노래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군요. 포스터부터 정말 카리스마들이 너무 넘치세요. 두 분 다 독특한 무당으로 등장을 하신다고 우리 양현민 씨가 연기한 청담도령은 어떤 인물인지 우리 경수 씨가. 제가요. 청담도령이라는 인물은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내에 무당 학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무당 학원 내에 에이스가 있어요. 정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에이스가 있거든요. 그 역할이 청담도령이에요. 그러다 이제 그 청담도령이 잘나가게 돼가지고 신당을 차려서 인기가 엄청 많아지는데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이제 종행무진 뭔가 무언가 그거를 찾기 위해서 되게 하여튼 에이스예요. 에이스. 현민 씨는 평소에 누군가를 죽이고 때리는 빌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누군가를 구하는 또 역할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누군가를 때리고 찌르는 것도 처음 경험해보는 간접 경험을 실제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구하는 것도 사실 해보지 못했어요. 저는 항상 구함을 당했었죠. 그래서 이런 정의로운 역할을 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재미있기도 하면서 과연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극장 가셔서 바로 대무가를 바로 관람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수 씨 조금 당황하셨죠. 상대방 역할을 갑자기 물어봐서. 잘못 말할까 봐. 그게 또 객관적으로 보는 게 또 재미있을 때가 있어서. 그렇다면 현민 씨는 준비 좀 하셨겠죠. 말씀하실 때. 이거 너무 유리해요. 너무. 신당은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 저희 대무가의 사건의 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을 버리는 주인공이고 그리고 무당학원으로 엄마 몰래 자신만의 꿈을 위해서 오게 된 게 어쩌다 보니 무당학원이 된 그런 역할인데 그러면서 어떠한 혼자서 말도 안 되는 점심 차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는 그 더 이상 이야기하면서 스포일러 갔고 그동안 제가 어떤 걸 하면서 스포일러 한다고 많이 혼나갖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예민한 부분이죠. 그럼 노래 듣고 2부에서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양현민 씨의 신청곡입니다. 어떤 곡이에요? 저희 영화의 주제가입니다. OST군요. 네. 넉살 타이거 J.K. MC 메타 형님이 부르신 대무가라는 OST를 신청했습니다. 네. 우리 같이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영화같은 시간 영화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내타운 네. 시내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대무가의 배우 류경수 씨, 양현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저 죄송해요. 네? 여러분은 지금 배우 류경수가 사랑하고 배우 양현민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내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민이 형이 먼저일 줄 알았어요. 못 놓고 있었어요.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헷갈리게 읽었죠. 계속 이름을 순서를 바꿔서 읽어드리려고. 죄송합니다. 네. 8184님이 아니, 류경수 씨 너무 잘생겼어요.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사는 느낌이 어떠냐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어떤 분들이 들으시기에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잘생긴 느낌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왜 저를 보죠? 그러면서 왜 저를 쳐다보시는 이유가? 아니, 잘생기신 분이 옆에 계시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는 잘생겼다는 말은 안 하세요. 아니, 실물을 뱉더니 너무 좋으세요. 오, 진짜로. 사실 사회생활 잘한다는 소문은 제가 많이 틀어놨는데. 그래요? 그렇게 소문이 또 났나요? 아유, 그랬구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맞아요, 정수님도 현민 배우님 목소리 이 가을에 오전에 쫙 깔리는 그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라디오 DJ를 해보는 게 저의 정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라디오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양현민이 DJ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 스페셜 DJ 때 한 번 또 초청을 해야겠어요. 아, 영광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수경님이 현민 배우님. 아유, 뭐, 에이. 지금 오늘 누구 닮았다는 얘기가 많이 오고 있어요. 아까 제일 상위 그게 또 박건영 씨 닮았다고도 많이 들으셨다고. 네, 저는 선배님이 들으시면 기분이 언젠해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조금 들었었고요. 그리고 많이 들었어요. 눈이 날카로우신 분들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김수용 선배님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천수 선수, 장재근 선수. 눈이 날카로우신, 쉽게 얘기하면 더 재밌게 얘기하면 찢어진 분들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실물이 너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6739님이 저 이번 주 토요일 딸내미랑 대무가 보러 간다고 넘넘 보고 싶고 기다렸대요. 두 분 너무 흥하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무가 얘기하고 있었죠. 원작이 2018년에 만들어진 단편 영화였다고 얼마나 재밌으면 이게 또 장편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두 분 다 이때도 나오셨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경수 씨가 지금은 이렇게 친하고 재밌으신데 처음 뵀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하하 웃기만 했다고 현민 씨 보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하하 웃기만 했다고 웃지를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하하가 그러니까 하하. 하하 이게 아니라 하하. 아니 후회를 했다고 그랬어요. 저를 처음 보는 순간 이 영화를 하기로 한 게 후회스럽다. 왜요? 왜? 너무 무서워서. 그냥 제가 싫었나 봐요. 어떤 잠바 점퍼 같은 거 입고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했는데 현민이 형이 그걸 눈치를 챘나 봐요. 원래는 되게 좋고 재밌는 형인데 제가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되게 제 마음의 벽을 열라고 엄청 많이 노력했어요. 오디션 보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류경수를 웃겨라. 그날 되게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날 봐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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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두 분이 근데 이렇게 친해지시다니. 근데 이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우리 4500님이 현민님 애기동자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되냐고. 아니 뭘 이런 걸 시켜. 하기 싫은데. 진짜 저 주말에 영화 소개 프로그램 보는데 우리 대무가가 나왔는데 너무 배우분들 연기가 미쳤더라고요. 척 빼고 정말 다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못 들으셨어요. 진짜로. 영이 하드캐리에요. 정말 류경수 씨는 정말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경수 씨 랩처럼 중얼중얼 무당 연기 한 번 또 부탁드립니다. 랩처럼 중얼중얼 무당 연기. 랩처럼 중얼중얼 대무가 봐주세요. 대무가 봐주세요. 대무가 예예예. 훌륭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박성웅 씨도 또 신발 이름 무당으로 또 등장을 하시는데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정신적인 지주시죠. 저희 영화에. 그러셨어요. 저희 모두가 성웅이 형님한테 의지했다고 해도 가은이 아닐 정도로 저희를 많이 챙겨주셨고. 현장 분위기도 많이 유쾌하고 밝게 만들어주셨고. 이 기회를 타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40대 무당 30대 무당 20대 무당인 거예요. 경수 씨가 20대 무당이구나. 네. 황민영이 30대고. 그렇죠. 각자의 어떤 나이대의 어떤 사연들도 조금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또 정경호 씨가 대무가에서 악역을 맡으셨어요. 맞아요. 엄청나요. 경호 형 애용기도. 아니 뭐 다들 이렇게 무슨 연기 배틀을 하셨다고 또 감독님이 그러셨어요.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 정경호 씨의 연기 변신을 보고 가장 많이 놀라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소화를 해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기대가 되죠 여러분. 오늘 바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서요. 4592님이요. 영화 미리 보고 온 1인이라고 세 분의 구판. 진짜 영화계의 한 회글글 명장면이라고 진짜 구판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이 장면을 위해서 지하 연습실에서 3개월 동안 연습을 하셨다고요. 올해 뭐 일단 틈나는 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무가 선생님한테도 도움받고 여러 가지 다 도움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남이라는 제가 연기한 캐릭터가 되게 치기 어린 친구거든요. 일단 몸으로 부딪혀보고 마는 애인데 저도 이때만큼은 이런저런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생각 안 하고 일단 그냥 움직였어요. 너무 잘했어요. 저는 이런 연기를 해봤던 친구인 줄 알았어요. 이런 안무를 하고 공수를 하고 하는 게 내가 예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었나? 기억력이 좀 안 좋아요. 춤을 좀 잘 추시나 봐요. 못 춰요. 다 잘해요. 그래서 열심히 더 해야 됐던 거예요. 실제 또 무당에게 또 조언을 받으셨다고요. 맞아요. 무섭임 받고 이렇게 하여튼 이것저것 다 했어요. 온몸으로 그냥 열심히 같이 형이랑. 그래서 더 친해진 것 같아요. 현민영이랑. 영화를 찍는 거였지만 연극이나 뮤지컬을 준비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랬겠어요. 3개월을 하셨으면 진짜 한 편 올려도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이 9판 장면만 사흘을 찍으셨다고요? 진짜 체력의 한계를 또 느끼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요. 보이지 않는 경쟁을 즐기는 기분이라 너무 좋았대요. 어떠셨어요 두 분은? 일단 감독님께서는 자신의 영화에 이 3명의 배우가 경쟁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태자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경쟁을 했었나요? 경쟁을 할 게 안 되죠. 사실 한참. 제가 못하니까. 이렇게 농담을 하시는구나. 아니 현민영이 그 9판 장면을 찍는데 어깨에 부상을 당해서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으로 하면 더 버라이어티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한 손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 포효가 더 한의설인 것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왼팔잡이인데 오른손잡이인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모든 걸 왼팔로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도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행입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한 번씩 다 모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 밤에 버리시면. 엄청나신 분들입니다. 연준님이 현민님 경수님 혹시 실제로 굳이나 점을 보러 가본 적 있으시냐고.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냥 그 예전에 와이프랑 연애할 때 타로 같은 거 한 번 봤던 기억은 나요. 재미로. 그거 말고는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보거나 구슬하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타로 어떻게 맞으셨어요? 많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맞춰가고 있는 15년째 맞춰가고 있습니다. 맞춰가야죠. 맞춰가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경수 씨도 없는 거죠? 저 하나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토정비 결과 같은 거. 잘 보는 친구가 그냥 봐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생년월일 보내봐라 해서. 맞죠. 블로그에.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하면 찝찝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맞아요. 괜히 신경 쓰이죠? 맞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류경수 배우님의 또 추천곡 하나 드릴까요? 오, 체리필터의 내게로 와. 네.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네. 그냥 뭐 점심시간 때 좀 신나고 조금 가사도 좋고 밝게 좋은 기운 받으시라고. 그리고 내게로 와니까 대무가에게로 오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그 신이 접신할 때.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좋아. 좋네요.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다시 만나요. 역화전의 신의 다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0606님이 자자 퇴근 후 대무가 보러 달려갈 준비 완료. 유경수 배우님 저 경기도 구리삽니다. 같은 동네 반갑다고. 반갑습니다. 대무가 꼭 오늘 좀 재미있게 봐주세요. 구리 사시는군요. 저 곱창 먹으러 많이 갔었는데 구리. 뭐 저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딴 데. 돌다리 너무 좋아해가지고. 5637님이 저희 와이프가 양현민 배우랑 초등학교 때 동창이라고요. 인천 동인천 쪽 신흥시장 근처 초등학교요. 맞습니다. 너무 똑같대요. 그때 난 지금이나. 그때도 굉장히 노안이었죠. 초등학교 때 이 얼굴이었으면. 지금은 굉장히 동안이시잖아요. 지금은 동안인가요? 원래 저도 일찍 늙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오래 가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동안으로 바뀌어요. 알겠습니다. 누군지 되게 궁금한데요. 성함을 밝혀주시기가 그렇구나. 다음에 지나가더라도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5431님이 류경수 씨 하트 보는데 사진 지옥에서 온 하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사 사진이 났더라고요. 지옥에서. 이거 우리 인별그램에 올릴 거예요. 신의 타운. 이 사진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백이라고 TVN 드라마의 종방연 사진인데 그 전에 제가 네이버 브이라이브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되나요? 네이땡? 네이땡 브이라이브를 하는데 어떤 미션 같은 거였어요. 이걸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이런 표정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 표정으로 해달라 그러셔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이야 너무 재밌다. 그렇죠. 자백에서는 이런 표정이. 메소드 내면서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너무 재밌네요. 인생짜리네요. 8234님이 양현민 씨가 그런데 퇴문난 사랑꾼이더라고요. 아내인 배우 최참사랑 씨에 대한 사랑이 넘친다고. 혹시 지금 시내타운 듣고 계실까요? 음성 메시지 한번 가자고. 아마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자주 들어서 지겨울 수도 있지만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견디고 버텨주면 더 큰 사랑이 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정말 양현민 씨 시대가 올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너무 멋있으시다. 공연을 보러 오셨었는데 아내분이 11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셨다고요. 네네. 그 동료 배우가 제 공연을 보러 왔는데 아는 동생이랑 가도 되겠냐. 그래서 아는 동생이랑 왔는데 그 아는 동생이 지금의 제 와이프였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제가 첫눈에 반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이 들어갔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꽤 걸렸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 스물에 또 부부로 또 나오셨었잖아요. 그땐 연애하실 때였어요. 그땐 연애할 때죠. 그랬구나. 이병헌 감독님이 결혼하고 사람이 더 좋아졌다고 했다고 진짜로. 제가 술도 많이 먹었었고 그리고 이제 구름과자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와이프가 많이 조절을 많이 시켜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 댐댐이에 대해서 나이는 어리지만 전부 다 정신적으로는 많이 누나 같았어요. 그래서 많이 제가 배웠고 그러면서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자세네요. 네. 맞습니다. 대단한 게 1년째 일체 안 하고 있어요. 진념의 어떤 그 의지가 대단한 꼭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경수 닮은 아들을. 저를 왜 닮아요? 잘생겼으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자주 보시고 하시는 거구나. 얼굴을 보면 또 좋으니까. 그렇죠. 희망님이요. 경수 오빠 얼죽아라는 소문이 있다고 사실이냐고. 아 지금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니까요. 아군요. 아니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우리 광고 듣고 두 분과 끝 인사 나눌게요. 나와서 금방에 할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준비 많이 했는데.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신명나는 영화 대무가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영화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무가로 영화관을 찾을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대무가가 개봉을 3년 만에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쌓였던 한이 있으셨다면 저희 영화를 보시고 그 한을 흥으로 바꿔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동네 극장으로 달려가셔서 대무가를 관람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르시도. 빨리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음식으로 따지면 안 먹어보신 음식을 먹는 기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M사 치즈버거 처음 먹었을 때 이거 뭐지? 그런데 그게 좀 불편하지 않은 잘 입맛에 맞게 맞춘 그러니까 신박하고 새로운 영화를 원하시면 무조건 대무가입니다. 새로운 맛이라고 새로운 맛집이군요. 지금까지 대무가의 배우 양현민 씨 류경수 씨였습니다. 못 물어본 게 너무 많아요. 취미도 알고 싶고 운동 뭐 그런 거 다 알고 싶은데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다음 주에 어떻게. 네. 다음 주에 나오시네요. 좋아요. 좋아요. 저희 코너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끝곡은 양현민 씨의 추천곡입니다. 유재아의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와이프한테 처음 불러준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노래도 또 잘 부르십니다. 전화로. 스윗해. 직접 부르셔도 되는데. 그런데 아마 끊었던 것 같아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어떠한 리액션도 없었고. 잘 기억은 나지 않으면 끊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끊지 마시고요. 오늘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